왜 거기 있는 건데 왜 거기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여두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영상은요 제가 해외 주식 얘기를 조금 하고 제가 직구를 정말 오랜만에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팁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언박싱 그리고 직구 팁 그리고 해외 주식 이 세 가지를 3단 콤보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 거 산 게 아니고요 저희 아빠 거 샀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원래 좀 좋은 신발 하나 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 신발이 아니라 아빠 신발을 샀습니다 로로피아나 라는 브랜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브랜드가 되게 비싸요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생일 때마다 아버지께 여기 신발 싸 썸머 참 워크인가 아무튼 그 제품을 사드렸는데 근데 로로피아나 여기 지금 제가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몰랐는데 여기 그냥 인터넷에서도 바로 바로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편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가격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 늘 아버지 사드렸던 신발이 썸머 워크 썸머 워크 이런 그냥 단화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썸머 워크 가격이 107만원 107만원이고 그리고 지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이 오픈 워크 있죠 오픈 워크 더 비싼 거 이게 130만원이거든요 이게 편하실 것 같다고 딱 그걸 찝으셨는데 가격을 보고 제가 약간 동공이 이렇게 흔들려서 아아 다음에 사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못 사드렸는데 그게 약간 이내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었는데 직구를 통해서 사니까 얼마를 제가 일단 절약을 했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40만원 절약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좀 대단하죠 40만원 아니다 관세를 냈으니까 약 32만원 절약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제가 페이백을 받아서 111달러를 페이백을 받았으니까 요거 환율로 따지면은 한 지금 13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2만원 더하기 13 총 45만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130만원짜리인데 45만원 세이브해서 85만원 제가 한국에서 오픈워크 오픈워크 맞나? 자꾸 이제 아 썸머워크 살 수 있는 가격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제가 22일날 이 제품을 주문했는데 오늘 딱 때마침 왔더라고요 상자가 너무 커 자 짜란 이런 게 있고 볼까요? 뭐 서류를 되게 많이 주셨네요 뭐 송장? 송장 이렇게 나와있고 반품 교환 양식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우 상자도 엄청 크네 너무 커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나 혼자 이러니까 너무 웃긴다 우와 엄청 크죠? 짜란 이렇게 마이테레사 마이테레사 이 박스에 이렇게 크게 선물처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고객님을 담아 아니 고객님을 담아 고객님을 위해 정성을 담아 포장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테레사 측에 카드가 있고요 종이가 이쪽에 있고요 따라란 루피아나 저는 사실 여기 신발이 갖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한국에서 이거 사이즈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안 사고 있어요 못 산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이렇게 파우치도 예뻐 이건 버리면 안 되죠?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쁘다 아버지 그동안 사드렸던 컬러 중에서 베이지 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은은한 이런 색깔로 사드렸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조금 어둡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어요 예쁘지 엄마? 아빠 좋아하시겠지? 엄마 서운해? 아니 안 서운해 엄마 내가 사죄를 했잖아 그치? 이렇게 아빠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아빠가 오시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고 사실 뭐 이거 직구한 직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어떻게 할인을 받아서 샀느냐인데 제가 처음에 이거 사려고 했을 때는 할인 코드 같은 게 되는지 한번 봤는데 이 브랜드가 할인 코드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카드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매치스, 넷다프루테, 마이테레사 이런 사이트랑 제 이름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한 아멕스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 딱 페이백 최대 15에서 18%까지 페이백을 해주는 건데 저는 15%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결과 111.73 달러 지금은 이제 승인 대기 중인데 이게 결제되면서 바로 차감돼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국내 백화점에서도 할인 받을 수 없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할인 코드 사용 불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5%를 할인받아서 이렇게 구입을 한 거죠 일단 뭐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좀 고가기도 하니까 사는 거 자체가 좀 저의 소비에 요즘 저의 약간 소비 마인드 맞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또 누군가 보면은 저를 혼내겠죠 근데 저는 부모님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 편안한 발 편안한 발을 위해서 그 있어 혼내는 사람 편안한 발을 위해서 제가 주인히 편안한 발을 위해서 해 드린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하냐면 제가 이제 3프로 TV에서 아침마다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즘에 아멕스 카드 아멕스 카드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이런 카드사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저는 아멕스 카드가 특징주로 나오자마자 그 아멕스 카드의 뭔가 매출 상승 이런 게 프로모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은 당연히 비자 마스터 안 쓰고 이런 직구 많이 할 거면은 할인 카드 선택하잖아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마이테레사도 상장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뭔가 명품을 사고 저처럼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비싸면 한국분들 굉장히 많이 직구를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뭐 매치스, 패션, 네타포르테, 마이테레사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저처럼 경험하면서 인지조화가 되면은 가능한 투자가 되겠죠 해외 주식 지금 제가 소비하는 것만 봐도 저는 일단 카드, 아멕스 카드를 통해서 할인받아서 카드를 구입했죠 그리고 배송은 DHL을 통해서 국제 배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 다양한 브랜드들 여러분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유럽증시 찾아보면 주로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종목들은요 내가 계속해서 사는 이상 매출을 계속해서 느는 이상 주가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정말 생활 속에서 잘 이해를 하면 자 어떻게 마치기 해볼게요 돈도 쓰지만 재테크용으로 새로운 투자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굉장히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언박싱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로로피아나 저도 해외 사이트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남자 브랜드에 특히 지금 발목 올라와 있는 거는 겨울이 되기 직전이잖아요 아마 이거 겨울 되면은 이 가격에도 못 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같은 사이트에서 여성 그 아까 보여드렸던 목 낮은 그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 제품이 또 까먹었네 뭐였죠 썸머워크 그 제품 참 달린 거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다 이거 한국 사람이 산 거야 그래서 국내 사이트에서 또 이렇게 사려고 보니까 그게 또 비싸더라고요 그 가격에는 못 살 것 같아서 이 사이트에 그 제품 제 사이즈가 입고되면은 저는 직구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아멕스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아이디어 투자의 아이디어 절대 뭐 소비를 과소비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 저는 아버지 선물을 사드렸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효도하세요 아빠 좋지? 박수는 외쳐